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온 보이스 멘토 수강료 계좌이체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명을 추첨할건데요 오늘 추첨은 저희 이상환 선생님께서 해주실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5명이야? 그러면 5분을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금비반의 손현도 학생 축하합니다 황옥 비반의 이민철 학생 축하해요 토요 비반의 김태경 학생 반이 골고루 나눠지고 있네요 1료 B반의 홍예령 학생 축하합니다 수금비받입니다 요일이 골고루 뽑아서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완벽해 봅시다 1료 A반의 최다중 학생 축하합니다 오늘 돌보도 되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이 학생들한테는 뭐가 주어지죠? 저희 김나영 작가님의 희곡지 당신의 아들을 모른달입니다 와 좋겠다 자 우리 친구들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